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스코데이 채프먼이 지은 더 레슨입니다. 부제는 주식시장의 전설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의 투자 클래식입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의 레슨 중 투자 철학, 주식 선별 방법, 실수하지 않고 주식 매도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레슨, 투자 철학. 피터 린치는 성공적으로 투자하려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습관을 기르라고 강조했다. 7가지 투자 원칙입니다. 1. 잘 알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확신을 가져라.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에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자신이 가진 주식에 대해 잘 아는 것이다. 10살짜리에게 이분 이내 당신이 특정 주식을 보유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모든 주식 뒤에는 회사가 존재한다. 또한 본인이 잘 이해하는 주식, 즉 잘 알고 있는 주식에만 투자해야 한다는데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익을 내지 못하고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기회를 따르기보다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낮익은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많으니 그것을 쫓으라는 것이다. 피터 린치는 낯선 적자 투성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느라 낯익은 흑자 기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후회하게 될 약속만 남바라는 얄팍한 남녀보다 옆집에 사는 익숙한 남녀와 사귀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식의 논리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운이 좋게도 던킨 도너츠나 스토겐샵, 즉 식료품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스토겐샵과 같은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 불경기가 닥쳤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매장에 가서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이 수시로 하락하지만 두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내게 단 하나의 거대한 원칙이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재차 이렇게 강조했다. 투자하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10달러에 샀는데 15달러가 되어도 별일 아니라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주가가 항상 그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10달러에 산 주식이 12달러가 됐다가 6개월 후에 6달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투자한 기업이 무슨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투자금을 2배로 늘려야 할지 동전 던지기를 해서 더 투자하든가 팔아야 할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모르는 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피델리티에 있었을 때 나는 카이저 인더스트리 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분석가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내가 산 주식은 31달러에서 16달러로 떨어졌다. 우리는 미국 증권거래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블록딜로 매수했다. 700에서 800만 주를 주당 14.75달러에 샀다. 약 두 달 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카이저 인더스트리 주식을 사셔야 해요. 31달러에서 10달러로 빠졌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70%가 폭락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카이저 인더스트리 주가는 이후 9달러, 8달러, 7달러, 6달러, 5달러, 4달러까지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나마 다행히 하락 속도는 더 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스톱앤샵에서 짐을 싸고 있었을 것이다. 하락은 약 6개월에 걸쳐 일어났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모른 채 주가가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을지 묻는다면 주가가 12달러에서 10달러를 거쳐 8달러로 내린 뒤 다시 6달러를 지나 4달러까지 빠질 때 어떻게 했을까? 시장을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은 아주 큰 실수다. 즉 회사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주가가 빠져도 회사를 믿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31달러에서 4달러까지 빠졌는데 견딜 수 있었을지 대단합니다. 주가가 올라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피터 린치는 모든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의 눈에 확실히 보이기 전에 여러 동향을 관찰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지만 그런 동향을 무시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산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겁에 질려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 투자한 회사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안 하고 하는 투자는 도박일 뿐이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폭락을 할 때는 주식을 살 기회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신이 산 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무서워서 정말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저평가된 보석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라. 투자는 숫자 게임이다. 이것은 구직활동과 비슷하다. 피터 린치는 바위를 많이 뒤집을수록 발견되지 않던 땅벌레를 더 많이 발견할 것으로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가격의 훌륭한 기업을 찾아냈다면 그 회사 주식을 저가에 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라. 훌륭한 기업이라면 언제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훌륭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자주 말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월마트가 상장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샀다면 30배는 벌 수 있었다. 다만 상장하던 해에 샀다면 300배는 벌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장되고 나서 4년 후에 샀더라도 50배의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홈디포가 상장되고 나서 8년 후에 샀더라도 10배의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훌륭한 기업에 투자할 시간은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피터 린치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나 주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시간을 들여 품질과 기능을 신중하게 따져보면서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투자할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부진한 결과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종종 의아해하곤 했다. 신중하게 투자 자산을 고른다면 여러 대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따라서 투자할 때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을 연구하는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때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다. 3. 자주 접촉하라. 한 번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것을 다시 찾아보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냥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뿐이다. 피터 린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각 주요 산업그룹의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다. 그들 회사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거나 월가가 간과하고 있던 다른 진전들이 있는 경우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임원들과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기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뉴스가 뜨면 기업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자세하게 메모하라. 피터 린치는 기업을 방문해서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면 날짜, 대화를 나눈 사람 이름, 현재 회사의 주가를 모두 포함해서 꼼꼼하게 일기를 작성했다. 이 메모들은 경영진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후속 대화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일지를 항상 작성하고 기업의 뉴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 기업에 집중하라. 피터 린치는 부적절하거나 알또리가 없는 문제에 몰두하는 박학다식한 척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을 경멸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다 이어붙여 놓아도 전혀 나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9차례의 경기 침체 중 36차례를 예상했다. 1년에 13분을 경기 예측에 쓴다면 10분의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다. 즉 36차례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9차례밖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5% 확률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경제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일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몇 개의 호텔이 공사 중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그 정도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5년간 경제가 팽창했는데 사람들이 내년에는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기예보와 같다. 즉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예측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개별 사업과 관련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다. 증시가 아닌 기업에 투자하라. 증시의 단기 방향을 예측하려고 해봤자 헛수고다. 큰 그림을 예측해보려고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리는 또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즉 다 쓸모없다는 얘기이고요. 피터 린치가 기업에 집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증권 리서치 컴퍼니가 발행하는 차트집을 참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별 기업들의 12년치 수익과 35년치 주가가 들어있다. 그는 주식을 사기 전 그리고 이어 6개월마다 차트집을 참조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익과 주가가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건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더 많이 연구해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했다. 차트상 기업의 주가가 수익 추세선 아래에서 헤맨다고 해서 그 주식을 자동 매수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싼 주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회사에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느 기업에나 걱정거리가 있지만 어떤 걱정거리가 유효하고 유효하지 않은지가 문제다. 연구 결과 그런 걱정거리가 일시적이면서 단기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걱정거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냈을 때 수익 추세선 아래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은 평균포로 되돌아감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후에도 실적 호조에 따라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즉 여기는 차트를 보는 게 기업의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과 주가를 비교를 해서 이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그 주식을 좀 더 깊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즉 주가가 수익 추세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저평가된 것이라서 왜 그 기업이 저평가된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데 참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성공의 열쇠는 수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수익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30년 만에 존슨앤드 존슨이 수익이 70배가 증가하자 주가도 70배나 올랐다. 베슬리엠 스틸은 오늘날 30년 전보다 못 벌고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주가는 30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즉 주가는 수익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6. 열심히 노력하라. 투자는 마술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한 내시로 피터린치가 다음과 같은 예를 드신 것입니다. 한때 내 펀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레그스를 소유한 헤인즈였다. 레그스는 스타킹 브랜드라고 하고요. 헤인즈는 스포츠 캐주얼 웨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헤인즈 주식은 엄청난 주식이었다. 이 회사는 결국 콘솔리데이티드 푸주에 매각된 후 그곳의 최고 사업부가 되었다. 헤인즈는 레그스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레그스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나는 누가 다른 신제품을 들고 나올지도 알고 있었다. 소고가 양발류 제조업체인 카이저 로스가 노 넌센스 스타킹 브랜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이 레그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걱정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슈퍼마켓으로 가서 색깔과 모양을 달리해 노 넌센스 스타킹 62작을 샀다. 나는 스타킹을 사무실로 가져와서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다. 집에도 가지고 가서 제품이 어떤지 말해드리려고 했다. 약 3주 뒤 제품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걸 바로 조사라고 한다. 나는 헤인즈 주식을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엄청난 주식이었다. 즉 강력한 상대 기업에서 신제품을 냈을 때 그게 레그스를 위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막연히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제품을 사서 써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헤인즈는 콘솔리데이티드 푸지에 인수된 후 현재 사라라 산하에 있다고 합니다. 피터린치는 피인수만 안 됐다면 헤인즈는 10루타가 아니라 30루타를 쳤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7. 마음을 열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라. 피터린치는 투자하기에는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 과거 실적이 없다. 노조가 너무 많다. 성장산업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싸잡아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피했다. 그는 투자를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인기 종목에서 은신처를 찾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관심을 덜 받는 기업에도 기꺼이 투자했다. 그리고 낙관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미래를 낙관하고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은 큰 실수다. 신념 유지와 주식선별 문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후자의 성공 여부는 전자에 달려있다. 당신이 대차대조표나 퍼 분석 면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믿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래된 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사라지더라도 월마트, 페덱스, 애플 컴퓨터처럼 흥미진진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미국은 근면하고 창의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신념이다. 그리고 나는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한 의심과 절망에 직면할 때마다 훨씬 더 큰 그림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큰 그림은 우리에게 지난 70년 동안 주식은 소유자들에게 연평균 11%의 이익을 올려줬지만 단기 재정증권과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는 그 절반에도 묻히는 수익률을 냈을 뿐이라고 말해준다. 주식의 수익률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뛰어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회색 능력을 믿는다면 시장이 필연적인 하락을 맞더라도 이를 겁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 대곤 하는 대재앙의 시작이 아닌 매수기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1928년부터 2015년까지 87년 동안 통상적으로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하는 10% 하락을 경험한 적이 93차례 있었다. 이 기간 약세장이라고 부르는 20% 이상 하락은 34차례였다. 다시 말해 조정은 평균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피터 린치는 조정과 약세장을 예측하려고 해봤자 헛수고라고 조언했다. 대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투자기업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그에 따라 주가도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그런 조정과 약세장을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매수기회를 활용하라고 말했다. 지금 시장이 정말 폭락하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나쁜 시절이 있으면 꼭 좋은 시절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듯이 주가가 싸지면 한 주씩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선별 방법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의 적기는 좋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탄탄한 회사를 찾았다고 확신했을 때라고 말했다. 피터 린치는 템플턴처럼 광범위한 관점에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예의주시한다. 기업의 수익과 주가에는 직접적인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 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성장주만 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성장주가 고평가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어디에나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있다고 믿으면서 주식의 선별의 핵심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업종을 두루 살피지 못하게 막는 편견과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템플턴과 피터 린치는 모두 두 가지 종류의 회사를 좋아하는데 우량 회사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규모 성장 기업이다. 피터 린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회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나는 업황 부진으로 당장은 수익 창출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미래 언젠가는 수익이 회복될 대기업이다. 두 번째는 장시간에 걸쳐 대기업 규모로 성장할 성공한 작은 회사다. 그는 규모가 비교적 작더라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이미 흑자를 내며 부채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을 만큼 대차 대조표가 건전한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해야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성장주를 선호했다. 1. 이미 일관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 2. 사실상 독자 운영이 가능한 단순한 회사 3.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고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 4. 잘 경영되고 있고 대차 대조표가 깨끗하지만 주가는 낮은 회사 그리고 다음은 소매업체 투자법입니다. 피터 린치는 항상 소매업체를 좋아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 있는 경쟁사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모니터링이 용이하며 반복적인 자체 복제로 확장 잠재력이 큰 업체를 좋아했다. 소매업체들의 경우 경쟁사들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온갖 쇼핑몰과 거리 모퉁이의 점포를 내서 포화상태에 이를 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 있다. 그때가 주식 매도를 고민할 시점이지만 그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성공한 체인점은 매출과 수익을 기하급수적 속도로 늘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되풀이된다. 소매업체에 투자할 때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다. 1. 동일 점포 매출 증가 2. 현실적인 확장계획 연간 100개 점포 미만으로 확장하는가의 여부 3. 강력한 대체대주표 부채가 거의 혹은 전혀 없는지 여부 4. 매장 방문 시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 5. 경쟁업체와의 비교 평당 피트당 매출 가격 경영경험 전략 사업의 경쟁성 경쟁력 차이 걱정거리 발생 시 본사와의 소통능력 성장률보다 낮은 퍼 이런 것들을 비교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주식검색에 필요한 7단계입니다. 다음은 피터 린치가 이기는 주식을 찾을 때 거치는 7단계다. 1. 아이디어를 내라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주식에 대한 단서를 집 근처 쇼핑몰 일터에서 찾아라 라는 유명한 조언을 남겼다. 투자할 회사가 월가에서 널리 인정받기 전에 실물 경제를 읽을 수 있는 곳에서 그 회사에 대해 직접 겪어봐야 투자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백화점이나 동네 상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 제품이나 서비스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예상되는 기여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 전체 운영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면 그런 새로운 것에 괜히 흥분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관심 있는 제품이 회사에 중요한 제품인지 확인하라. 우리나라에서는 불닭볶음면이나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하지만 이 인기 끈 제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 기업을 다음 6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라. 그래서 피터 린치는 총 6가지로 기업을 분류했거든요. 1. 성장주, 2. 대형 우량주, 3. 고성장주, 4. 경기순환주, 5. 자산주, 6. 회생주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6가지 분류로 구분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수익과 다음의 방식을 통한 실적 개선 전망에 집중하라. 즉, 가격 인상,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확대나 시장 성장으로 인한 제품 판매량 증가, 실적 부진 사업장의 정리나 매각을 통한 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업 실적과 주가의 관계다. 마치 마술인 듯 지난 20년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지수 편익 기업들의 이익도 3배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과 주식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중요한 예를 들자면 지난 20년 동안 머크와 코카콜라의 수익이 15배 증가하는 동안 양사의 주가는 15배 상승했다. 이 점에 집중해야 된다. 계속 나오는 얘기죠. 실적과 기업의 주가는 상관관계가 아주 크게 있다고 합니다. 5. 회사를 평가하라. 다음과 같은 질문과 방법을 통해 회사 주가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라. 1. 퍼가 성장률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타기업들에 비해 낮은 편인가. 2. 절대적 기준에서 봤을 때 퍼가 과도하게 높은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회사의 운영이 잘 되더라도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3. 차트상 주가와 수익 추세선을 비교하다. 둘 사이에 장기적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수익 추세선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서는 안 된다. 4. 주당 순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라. 주당 순연금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에서 비유동 부채를 차감한 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6.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 12살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특정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2분 안에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야기를 확인하라. 의사가 환자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맥박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듯이 투자자도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하는 첫 단계로 회사의 재무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건강검진을 완벽히 끝냈다고 여기지 않듯이 투자자도 직접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진단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1. 연례 보고서 등의 자료를 읽어라. 2. 회사에 연락하라. 3. 이야기를 재확인하라. 주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하라. 분기와 연간 보고서를 확인하고 매장을 방문해보고 경영진 인터뷰와 분기 실적 회의 기록을 읽어라. 이렇게 주식 검색에 필요한 7단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수하지 않고 주식 매도하기입니다. 주식 매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피터 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도했다. 1. 회사 성장률보다 퍼가 높다. 경험의 법칙상 주식의 퍼가 회사 성장률보다 클 때 팔아야 한다. 즉 회사의 퍼가 50인데 회사 성장률이 20이면 이거는 고평가된 거래서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 구매 이유에 어긋난다. 나는 실수하면 팔려고 했은다. 핵심은 팔아야 하는데도 팔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은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이유로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라고 기도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을 살 때는 사는 이유를 적어 놓아야 한다. 그 점을 명심하라. 나는 일본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 주식을 샀다. 스바루는 환상적인 주식이다. 주가는 5달러에서 150달러를 올랐다. 나는 15달러에 이 회사 주식을 샀다. 하지만 이후 그 회사 주식을 팔았다. 내가 판 이유는 어느 날 포드가 에스코드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우수한 경쟁 제품이 등장한 것이다. 이때 에너가 강세를 보이자 스바루 차량의 가격이 상승했다. 더 이상 스바루 차량이 팔리지 않았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회사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나도 스바루 주식을 팔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이야기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가 주식을 매도할 때다. 즉 자신이 처음 그 주식을 샀던 이유가 사라진다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3. 더 나은 대체품이 출현한다. 나는 다른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내가 가진 주식을 판다. 주식 A가 주식 B보다 그냥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말이다. 그러나 10중 8구 나는 A회사 이야기가 B회사 이야기보다 더 좋고 특히 후자의 이야기가 가능성이 희박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도 판다. 그래서 3가지 매도 원칙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저지르는 13가지 실수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1.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무지한 채 소꿉놀이 하듯 주식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찾는 것과 매한가지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에 투자하라. 2. 실적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기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실수는 무언가의 잠재력만 보고서 투자하는 것이다. 잠재력에 대한 멋진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그 안에 실적 이야기가 빠져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에 당신은 어떤 잠재력에 기대어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실적에 기대어 주식을 사길 원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없는 기업도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70에서 80%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실적을 내지 않고 기대감에서 사면 안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 최저가를 노려서 사기 월가의 전문가들은 종종 주가 하락을 매수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펀더멘탈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른 채 가격이 떨어진 주식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는 것은 셔츠의 흠집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판매에 대해 전시된 셔츠를 사는 것과 같다. 주가가 x에서 x의 3분의 2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실수다. 에이븐 프로덕치라는 주식은 15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가 알다시피 주가가 18달러까지 빠졌다. 펀더멘탈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하락한 주식은 괜찮다. 하지만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즉 가격만 보고 떨어졌다고 사면 안되고요. 그 기업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앞으로의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 주가가 싸면은 사는 것입니다. 아무 주식이나 싸다고 사면 평생 쌀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4. 조바심내기 주식 매수는 단기적인 만족을 채우는데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건전한 투자에는 인내심과 장기적인 집중력이 요구된다. 피터 린치는 주식 매수 후 첫 주나 첫 달이 아닌 2년이나 3년, 4년 지나서 크게 버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로 장기 투자에 집중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래에 투자했는지 놀라울 정도다. 내가 투자한 최고의 주식은 소유한 지 3에서 4주가 아니라 3에서 4년 지난 주식이었다. 훌륭한 회사들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다. 오르는 주식은 그대로 오르게 내버려둬라. 어떤 주식이 20에서 30% 상승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하고 개같은 주식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나쁜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잡초에다 물을 주고 꽃은 잘라버리는 것과 비슷한 짓이다.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게 하라. 크게 오른 주식이 당신이 저지를 실수를 만회하게 놔둬야 한다. 5. 옵션에 배팅하기 옵션 투자 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시간은 항상 빠르게 흘러가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옵션의 만기일이 남아 있으므로 이난 시간적 가치는 빠르게 줄어든다. 피터린치는 옵션보다 차라리 날씨에 돈을 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선물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다. 6.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쓰고 거시경제 걱정에 연연하기 피터린치는 마켓 타이밍을 맞춰 투자하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헛된 시도이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의 성공은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세상에 대한 걱정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피터린치는 미래를 예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현재 사실을 다룬다.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는 수정구슬 같은 걸 찾아봤자 소용없다. 쓸모없는 짓이다. 거시경제 걱정에 연연하는 실수와 관련된 것이 마켓 타이밍이 가능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시장은 10% 하락하고 평균 6년에 한 번은 25% 이상 주저앉는다. 아무도 언제 그런 하락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시장 하락에 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배짱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종류의 하락을 감수할 만한 배짱이 있는가. 당신은 1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가. 아니면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가. 1년에서 2년 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비로소 증시해서 시간은 당신 편이다.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팔라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7. 지나치게 빠르게 포기하기.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라. 피터 린치는 자신이 투자한 최고 주식은 투자하고 난 뒤 3에서 4일이 아니라 3에서 4년이 지나서 랠리를 펼쳤다고 말했다. 그는 오를 주식에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네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의심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판다면 그건 꽃을 자르고 잡초에 물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격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문구가 좋아서 연례 보고서에 그 말을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브레스카에 왔다가 오마하에 들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을 직접 만났는데요. 워렌 버핏은 자신이 보유한 가장 위대한 주식은 다른 사람들이 판 주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산 코카콜라 주식은 500배나 올랐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랐다고 주식을 파는 것은 큰 실수라는 점이다. 남들이 팔아야 자신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너무나 빠른 시기에 파는 게 큰 실수라고 합니다. 8. 근시한적으로 집중하기 기존의 성장 영역 외로 투자 범위를 확장하라. 넓은 시각을 유지하되 잘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라. 9. 주식보다 채권 투자를 선호하기 1926년부터 1990년까지 64년 동안 주식은 연간 10.3%의 수익을 올린 반면 같은 기간 장기 국채의 수익률은 4.8%에 그쳤다. 지난 70년 동안 채권 투자 수익률이 주식 투자 수익률을 앞지른 것은 단 10년뿐이었다. 10. 주식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기 회사가 자유시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누리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지 않으며 주가가 합리적 수준이라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기회는 얼마든지 더 있다. 피터 린치는 월마트 주식이 1970년 IPO를 실시한 이후 1980년까지 20배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월마트는 여전히 미국 내 15% 지역에 276개 점포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15%의 지역도 포화상태가 아니었다. 최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경쟁업체들은 모두 월마트가 파는 제품, 서비스, 대차 대조표가 모두 훌륭하다고 치켜세우고 있고 자체 조잘 능력도 갖고 있었다. 1980년에 월마트 주식을 살 수 있었다면 1990년까지 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1991년에 월마트의 주식은 또다시 60% 급등하며 11년 만에 50배 상승한 주식이 되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주식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고 후회하지 말고 사라고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아무 때나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1. 주식옥가창을 보는 것을 연구활동이라고 생각하기 피터 린치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지 지켜보며 몇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시간 낭비다. 훌륭한 회사는 알아서 잘 돌아가고 수익도 좋다. 이런 주식의 1에서 2주 내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다. 주가는 회사 수익이 늘어야 오르는 것이지 매수자와 매도자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12. 사실보다 소음과 감정에 집중하기 소음을 듣지 말아라. 소음을 차단하라. 소음은 유용하지 않다. 그보다 사실을 봐야 한다. 자동차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중고차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철강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격이 저렴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등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런 점들을 주지해야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의회나 대법원이나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걱정해봤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지 요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올지 이자율이 올라서 경기가 어떻게 침체될지 그런 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렌 버핏은 피터 린치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이 있고 알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특출난 기업의 주가가 헐값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좋은 기회를 놓치기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액면 분화로 조정된 주가가 27년에 거쳐 주당 16센트에서 20달러로 급등하는 동안 월마트는 전체 시장에 비해 결코 싸보이지 않았다. 월마트의 퍼는 20배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만 수익은 매년 25에서 30% 이상 성장하고 있었다.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25%씩 성장하는 기업의 퍼가 20배라는 건 그다지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기업 그리고 특출난 기업은 가격이 싸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하지 않는 한 주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면 그 가격대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더 레슨의 피터린치 편을 봤습니다. 제가 피터린치를 너무나 좋아해서 피터린치와 관련된 책은 대부분 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피터린치에 관련한 내용을 정말 충실하게 수록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피터린치가 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린치 이기는 투자, 피터린치 투자 이야기 다 책도 읽었고 리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책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 잘 간추려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피터린치에 관련된 내용을 단기간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외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